어 여러분 신기하게 생겼어요.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오씨 머리봐 대갈장군씨 믿음과 정직과 신용을 중시하는 낚시계 인감도장 네 안녕하세요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 드디어 약속드린 대로 망둥이 대학살을 하러 나왔는데요 그 학살의 장소로 구우배터를 선택했습니다 이곳은 저도 처음 와보는 곳인데요 오늘 이곳은 비바람이 일어나는 역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들은 호환마마보다 무서울 수 있으니 시청을 금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도 여기 구우배터는 오늘 처음 와보는데 오 낚시하기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네 지금 제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웨스턴... 웨스턴... 영어를 모르는 게 아니고 글자가 안 보여서 그래요 하하하하 아무튼 호텔 뒤에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여기 벤치도 있고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석축이 없고 바로 적벽이에요 예 직벽이죠 오 대박입니다 지금 좀 전에 여기 어마어마한 물고기 떼가 지나갔는데 제가 볼 때는 고등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빨리 던져보도록 할게요 와 여기 밑걸림만 없으면 정말 포인트 대박일 것 같은데요 예 첫 캐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멀리 날라갔습니다 지금 뭐가 물려있는 건가 어디 걸린 건가 약간 들어보니까 묵직한데 한번 걷어보도록 할게요 아이씨 뭐지? 아우 쓰레기인가? 아우씨 엄청 무거운데요? 아우 퍼닥거리지는 않는 것 같고 아우 걸렸나? 아이씨 걸린 것 같아요 아우 그럼 그렇지 여기 밑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아우 젠장아 아이씨댕 여기 밑걸림이 장난 아닌데요? 예 역시 다 좋을 순 없는 것 같아요 아이씨댕 아이씨 오 요 밑에 엄청난 치어떼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오 대박 뭐지? 여기 구우빼터 주변 소개 좀 조금 해드리자면요 예 저기 앞에 보시면 식당들이랑 횟집들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건너편에 보시면 여객선 터미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어디 있는지 못 봤어요 예 어딘가 있겠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낚시가게는 낚시가게는 뭐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동식 차량 낚시가게가 앞에 저기 앞에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 저 앞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하하하하하 예 그리고 저는 지금 웨스턴 그레이스 호텔 예 발음 죽이죠 예 여기 뒤에 공터 옆에 있는 여기다가 포인트를 잡고 던지고 있는데 예 여기가 보니까 밑걸림이 조금 있네요 예 아이씨댕 예 역시 다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화면 상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렌즈 기스난 거 자동차 기스 없애는 리무버로 닦다가 더 이상해져가지고 오늘 아침에 소니 서비스 센터 갔더니 렌즈 교체 비용이 13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하하하하하하 예 저 이 카메라 20만원 주고 샀거든요 예 근데 렌즈 교체 비용만 13만원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조금 화면 보시기 불편하더라도 당분간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씨댕 얼른 얼른 망댕이 많이 잡아가지고 내다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번 다음에 예 새 카메라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와 미쳤다 꼼짝도 안 하는데요 아이씨댕 미걸림만 심하고 날이 추워서 망댕이가 다 숨었나 아 미치겠네 오른쪽 제일 끝에 오니까 저기 선착장처럼 생긴 것도 있네요 예 제가 볼 때는 안 쓰는 선착장 같은데 저기서도 원투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아이씨 저기서 던져볼까 아이씨 아니면 여기서 해볼까요 아이씨 젠장 똑같겠죠 와이씨댕 여기 심각한데요 포인트를 잘못 잡았나 아 여기가 포인트가 아닌가 아 미치겠네 이래갖고 장난감 카메라도 못 사겠는데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와 오늘 그냥 생으로 꽝치게 생겼는데요 아 돌겠네 아이씨 대 아이씨 대 아이씨 아이씨 뭐가 있나 좀 묵직한데요 와아 하하하하하하하하 와아 미치겠다 아이씨 저기 뭐야 여러분 요게 뭐죠 두졸망둥인가 예 그런거 같아요 아이씨 젠장 와 진짜 딱 새끼손가락만 하네요 젠장알 뭐가있나 아이씨 에이 또 뭐야 이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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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그놈인데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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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큰소리를 못내겠어요 한번 걷어보도록 할게요 뭐가 있긴 있어요 뭐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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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마리다 두 마리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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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럭 두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에럭 두 마리 하하하하 에럭 두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아아 보이시죠 하하하하 밑에 돌 밭인가 봐요 에럭 있는거 보니까 다 주도록 갈게요 뿅뿅뿅뿅뿅뿅뿅뿅뿅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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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구우빼터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망뎅이 대학살 미션은 대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예 아무래도 포인트 선정을 잘못한거 같아요 아 그리고 저는 진짜 서예랑은 안맞는거 같습니다 하하하하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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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동해바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